자 돈스탄으로 뭐라구요? 쫄보가 뭐에요? 아아 다시 왔지? 음 어 이거 뭐 상할 것 같은데? 뭐 아직 완전 상하진 않았습니까? 석류는 보관기간에 기나? 아이고 일단 이걸로 나뭇가지 정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금 섞어 해야돼 그나마 사탕도 이게 통기한이 얼마 안되가지고 음 음 아아 상했어요 여기까지 넣어볼까? 온도가 조금 높아가지고 빨리 그 잠깐만 좀 만들어놓자 좀 만들어놓자 저 사탕 만들어주면 되나? 몇개만 어? 뭐야 저기는 내가 안만들어놨었나보네 안갔나보네 아 아 아 호박국수를 못만들기 때문에 사탕이라고 만들어서 빨리 내려가고싶다 정구리채 아 아 아 아 관끼들 그리고 가보로 roads 뿔 으우우... 으으으으으... 응... 아직 안잘했죠? 사탕만 가져가봐야겠다 대충 대충 준비하고 빨리 가네 이번에는 해머도 좀 가지고 해머 해머 다 썼나? 해머 새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해머가 나뭇가지 이렇게 하고 곡괭이랑 해머랑 사본 필요 없고 포션 가져가고 사탕 이것도 모르니까 가져가고 오 아 이거 참 못자 이 상태에서? 어? 가자 아 이걸 먹으면 안되는데? 정신명 379 오케이 다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너무 많다 어 쪼러 가면 되지? 많아도 너무 많은데? 다시 아 여기서 좀 집어 가죠 아 망치로 때릴 수 있구나 저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기어 만드겠네 기어 주겠지 기어 주겠지 기어 주겠지 근데 저거 또 딸 수 있나? 아 아 아 아 아 왜이렇게 이렇게 긴냐? 엄청 넓은데? 어 여기도 여기도 그거다 이거 완전히 온전한 스티치 같은데? 야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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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딱 보석 있었어 오오오 뭐야 이건 뭐야? 오오야야야 왜 이렇게 많냐 빨리 저기로 가야겠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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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다 여기 저쪽에 있는 것부터 일단 다 캐고 그리고나서 오렌지잼 두개가 나오면 대박인거고 도망가 도망가 야 저거 딸 수 있을 줄 알고 쟨 건 알았는데 . . . . . . . 딸 수 있을 줄 알고 따면 죽을려나? 하면서 그냥 무심코 딴건데 안죽네 오히려 다 공격하네 미끼처럼 일단 위도 이쪽 부분은 하나씩밖에 없어 하나씩밖에 없어 저한테 그냥 아 두개짜리다 아 여기다 해모있네 어 세개짜리다 어 저기 근처에는 이것도 부셔버려야지 아 부시는게 아니라 아 저건 어 이거 뭐야 뭔가 있는데 여기 상자인가? 뭔가 상자같은게 있는데 저기 이쪽으로 돌아가면 어 돌아가면 돌아가 어 마블이다 어 들어가면 개불 못가 아니 쟤 못가는구나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어 거미줄에 닿으면 이거 이거 켤수있나?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걸 부실수있나? 이걸로? 이것도 안되는데 저건 도대체 뭐야 용도가 그건 버려요 피해도 없는가? 어어 어어 자 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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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만 떨어져 아이고 아파 마블 아 마블 떨어진거 같은데 저기야 아 저기 갈려면 힘든데 구석으로 이렇게 오케이 상자가 있어요 구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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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상자인데 뭐 실제로 없는 상자였잖아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좀 가보자 일단 보석이 필요한데 이거 일단 이거 깨우죠 뭐야 이거 전설이잖아 뭐야 이거 개불 이거 왜 이렇게 안 그게 많냐 열려가요 이거 다 전선밖에 안 나오려나? 아 전선밖에 안 나오네 이거 어디다 쓰는거야 전서를 벌써 쓸자리가 없을거 같은데 뭐 창 하나 버리고 뭐 전성하자 보게 폰 공동 바로 공동 도저히 도저히 야 이거 나이트메어 퓨어 정말 많다 절대 이걸로 걱정할 일은 없겠구만 어 잠깐만 이거 보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석 파란색 보석이네 음... 어... 애들 다 어디갔지? 되게 많았는데 얘는 보석이 없는데 동상에 딱 보석이 박혀있는게 있어 애들 이제 깨어나나보다 저녁이면 이렇게 깨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이요? 한 300일 된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악몽의 연료가 엄청 많네 이거 또 보석이 없는거야 네 말씀하세요 말도 안되는 질문은 빼놓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 잠깐만 오렌지 보석 같은데 이거? 이거 오렌지 보석 같은데? 오렌지 보석? 아 아니잖아 나 오렌지 보석인줄 알고 좋아했네 쓸모없는 아이템이? 저도 모르겠어요 뭐 부시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던데 다 쓰고 써서 파괴하거나 그래야지 어? 뭔 보석있는데? 오렌지 보석인가? 아 오렌지 보석 정말 안 나오네 오 오렌지 보석이다 오오렌지 보석이다 난다 오렌지 보석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많이 바라지 않아 아아 아아 쟤 지금 덜 들킨거 같은데? 야 댄벽 뭐야 이거 개뿔 왜이렇게 약해 어 일로 어 쪼그리 야 나 지금 신기기 안좋거든? 어? 근데 보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어가지고 신기기 안좋거든? 버리지마시게 다 먹어 이거 아 이게 아니라 어차피 아 이거 말고 오케이 요 하나까진 부술 수 있겠지? 부술 수 있겠지? 2 1 오케이 뭐야 아 말고 아 보석 나올 줄 알았더만 이상한 놈이나 나왔어 따라오지마 인마 뭐야 인마 이런게 따라와야니 여긴다 죽여보임 오세 어 대박짜리 하나 살았다! 대박짜리 암흥 연령은 너무 많네 자 어 일단은 오렌지 버스 텔레포트 스태프 만드는 데 써요 근데 걔는 공격을 잘 당해가지고 금방 죽어요 일단 지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자 포션 좀 가지고 어? 저기 보석 또 하나 있네 아 오렌지잼이 있으면 좋을텐데 빨간색 보석이네 죽었나 다 죽었나? 텔레포테이션 스태프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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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워킹 케인이라고 이동 속도를 늘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건 주변에 있는 아이템을 자동으로 들려줄게 하는 거고 녹색 이건데 이게 그 텔레포테이션 스태프 거든요 이건 무슨 스태프야 이건 뭐지 크라운 픽엑스 도끼만 있으면 만들 수 있겠네 황금도끼 아 그래 이거 이거 이게 뭐야 각 구아 구와디안스 홀 구와디안스 홀 구와디안스 홀 이건 없는데 이건 두 개 있거든요 지금 이건 없는 거 같은데 이건 없는 거 같은데 홀 올라가서 찾아보자 아 구와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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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와디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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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 그거 뿔로 때려막는 애? 걘가? 일단 올라갔다오죠 전선만 4개 줘네 전선만 겁나좋아 전선만 겁나좋아 걔네 기어 안주나? 전선 밖에 안좋아 쟤.. 쟤네.. 말 다 잡아봤는데 폴주는 애는 없는거같은데 이.. 여기서 지금 못잡아본게 거미.. 바위개미인가? 그녀석 빼고는 다잡아봤는데 до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는 동굴 물품은 되다. 이것도 동굴 물품인데 상자를 하나 더 만들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강력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 역할을 한번에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대신 동굴같이 정말 인벤토리가 모자란 그런 곳에 정말 동굴같이 인벤토리가 모자란 것은 필요하겠죠. 동굴 인벤토리가 엄청 모자라잖아요.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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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kotlin 쪽 에 가디언의 불 가디언의 불 야 근데 나 나머지 어디에 놨냐 그 녀석 그 명마를 잡았는데 되게 확률이 낮은가 보네 그러면 일단 자 자 일단 음식을 만들죠 사탕은 됐으니까 드래곤파이 만들죠 아 동굴 전용생살 그럴비로까지 하네 포션으로 쓸까 동굴 아 드래곰이 너무 많아 아씨 파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아 아 아 가디언이 어떻게 생겼어요 가디언은 한번도 못봤네 칼들고 방패든 펠클속 아아 이거 하운드야 이런식의 아 이거 되게 없네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빨리 채워놔야 되는데 위에 올라오면 가디언이 섭취고 밑에 내려가면 아 인벤창이 너무 없어서 아 똑같은데 그냥 이름만 틀려요 파워하고 이런가 보구나 어우 너무 비웠는데 가루는 어 재 라고 해서 뭔가 무슨 물체가 타면은 남아있는거에요 근데 저거 사용하는데가 이제 어 어 저거 잠깐만 큰고기 썩겠다 이제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그냥 큰거 썩으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예 말려요 그러면은 또 이게 그거 되거든 꽉 차거든요 유통기한이 그리고 이 말린 고기를 요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린 고기를 요리할 수 있어요 요리할 수 있어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야 드래곤파이 빨리 먹어야겠다 피 봐라 이게 드래곤파이가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은치하고 이게 만능이야 만능 거의 드래곤파이가 정말 좋지 왠지 돼지 올 것 같아 돼지와서 씨앗 다 먹을 것 같아 아 돼지 싫다 불안해 불안해 돼지 돼지 소리가 들려 돼지 발소리가 삼십계란 그나마 호박은 딱 사셨게 됐네 호박은 이게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똥만들 적어도 지금 뜯어야 되는데 아 할 일이 많아 단지 동굴 들어가는 준비만 하는데도 똥이 또 왜 필요하냐면 이 밭에 밭이 이제 거름을 줘야 되거든요 원인도 원인도 사용하면은 못 심어 그러면 거름을 줘야돼 그럼 똥이 필요해요 이렇게 넣어놓고 와 드래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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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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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역할을 그래도 하겠지 조금 늘어나네 일단 다섯개만 굽고 아 저거 썩으려고 하네 미치겠다 얘 드래곤파이가 정말 단점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나뭇가지가 많이 들어가죠? 요리 때문에라도 나뭇가지가 많이 들어가죠 포모가 되더라 평소 보다 뭐? 오케이 대공파에 넣어놓고 네 달걀 이것도 지금 상할 것 같은데 달걀을 만들어야겠는데 달걀을 만들어야겠는데 달걀 달걀 넣어놓고 이것도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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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기점이 있나? 여러 지역에 두면 달걀 짠 오케이 곡괭이 해머 이거랑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져가보죠 이거 아 근데 거기 또 죽으면 대박인데 죽으면 대박인데 음 드래곤파이 아 사탕 사탕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자 일단 아 이거 이거 어떡하냐 너무 많았던 문제야 사탕 좀 만들고 사탕 좀 만들고 사탕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꿀 유통기한 내리는 방법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엔시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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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언 최종보스라고 아 아 꿀도 따야되는데 아 꿀 꿀 짐 따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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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못왔네 아 아 시계 뭐 있어서 아 아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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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아 아 아 아 아 아 공감복 크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이 설거지까지 같이 하는 건가 그 자식 애가 부지런하구만 됐지 조의사 아 곡경이 오케이 꽃게임 만들어야지 어이구 오케이 가자 오케이 혹시나 모르니까 돌때기는 밑에 많으니까 나뭇까지나 몇개 뜯어서 만피 2,900이요? 2,500이면 그렇게 많은거 아닌데 어어 디오롭스턴 몇방 금방 죽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이거 좀 따져 아 이친 갑옷을 많이 챙겨가야죠 갑옷을 원래 4개 좀 더 챙겨왔었는데 조금 익숙해져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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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블이다 저 오렌지잼이 하나 하나만 더 했으면 되거든요 오렌지잼 오렌지잼이 하나만 더 했으면 되는데 저기서 나오려나 하나 딱 얻으면 바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오렌지잼 가지고 바시재 바로 내려와 깜빡하고 오렌지잼을 안갖고 왔는데 네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야 여기 야 너 이거 가져가 야 너 이거 가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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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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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귀찮아가지고 왜이렇게 많냐 얘네들 오우 왜이렇게 많어 아 몰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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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튀어 어 너무 많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이고 아파 야 야 아따 이만하게 튀어나오는데 기다려오 야 어디가 너 암마 오 아 아 아 아 아 아 텔레포트 스태프를 얻기 위해 엔탈이 너무 떨어져요 또 죽었지? 체스트 어디갔어? 흔들려 흔들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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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 흔들 흙을 흔들 흙을 쓰 아 저녁이 왔네요 아침이 한거죠 아침이 저녁이 밝고 아침이 이러더라 네 장이야 이거 네 장이야 이거 나이트메어프가 너무 많아 이거 맨 처음에 얻는다고 정신력 일부러 떨어뜨리고 토끼 잡고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동굴 2층이 이렇게 많았어 동굴 2층이 세고 세고 넘치는게 이런거였어 알겠어 자 저거 저거 푸시러가죠 저거 주황색 보석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디쟤 어디쟤 여긴 니인데 잠시만 이거 보석 들고 보석 안들고 있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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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저기까지 가야되잖아 아 그럼 여기까지 또 가야되잖아 야 너 일로왔나 야 아 어디가 아 x4 으아 scans 이리야만 이리야만 다시 저거 또 뛰어가야지 뭐 저거 에너지 좀 달았던 거에요. 제가 좀 때려놔가지고 아이고 아 얘한테 고기 주면은 거시기 하는데 이것 좀 땐 따고 아 체스터 데리고 온 게 영 불안하다 저거 데리고 오면 다시 가지고 오기가 참 힘든데 죽으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좀 힘든데 지하에서만 잘하는 것 같은데 딴 데는 뭐 안 잘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 큰일났네 불안해요 지금 여기가 뭐였지? 어 거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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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퀴 일단 둘까? 거미가 많은데? 우와 이거 참 잠시만요 잠시 여기까지만 놓고 하고